안녕하세요. 미녀파구 골퍼 방아영입니다. 현재 시간 11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. 다음 주에 화천에서 실기와 구슬시험이 있어서 300km가 넘는 거리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며칠 동안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여러분 많이 응원들을 해주시고요. 가서 반드시 합격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방아영 화이팅! 졸음신도에 정확한 곤란에 쉬는 중입니다. 현재 시간 2시 37분에 약 52km 정도 남았는데요. 열심히 힘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. I can do it!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. 이제 잠에서 깨어나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. 같이 달려보실까요? 고고고! 고인! 날이 새고 말았네요. 현재 시간 5시 55분인데요. 21km 남겨두고 결국은 차가 그랬네요. 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. 드디어 9시 15분 만에 남양주에 도착했습니다. 2시간 30분을 열심히 달려 화천에 도착했습니다. 2시간 30분을 열심히 달려 화천에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3시간 30분 만에 남양주에 도착했습니다.